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바닷가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소상하게 고기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웬만큼은 아는데 오늘은 낙지 때문이다. 이런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를 아주 열렬하게 그렇게 지지하는 개딸들 이른바 개혁의 딸들이 모두가 다 낙지 때문이다. 이래서 이제 무슨 이런 기사가 있나 싶어 가지고 보니까 한때 이재명 당대표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 치열하게 접전을 불렸던 이낙영 후보가 아마 그냥 이낙영 후보를 일종의 낙지다 이렇게 아마 표현하는 모양입니다. 어는데 그래서 이러면 한번 보게 되니까 낙지 나가라 민주당을 떠나라는 이야기죠. 이낙영 정당대표를 타깃으로 옮긴 개딸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네요. 왜 낙지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강성 그리고 열렬한 지지층인 개딸 참 사용하면 할수록 참 희한한 표현이네요. 개딸 이 미국의 체류증인 이낙영 전 대표에게 맹비난을 쏟아붓고 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많이 나온 것이 바로 이낙영 전 당대표 책입니다. 딱 여러분들 이 몇 문장만 보게 되면 사실 진절머리가 치지 않습니까 동물이나 금수는 책임이라는 단어를 알지 못하지만 사람은 책임이라는 단어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참 좋은 표현으로 그 사람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 인물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고 좀 호평을 주는 거죠 책임 있는 사람이다. 제 자신도 삶을 통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 가지 덕목 가운데 하나가 책임이고 책임감이죠. 모든 지금 원인이 이재명 당대표가 2014년 15년 이 무렵에 성남시장을 할 때 본인이 행한 그런 혐의 때문에 지금 모든 일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미국의 체류정인 이낙영 전 당대표에게 돌려가지고 낙지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정신구조를 좀 나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대개 좌파적 사고방식에 익숙한 인물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이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모두 다 당신 때문이다. 모두 다 일본 때문이다. 모두 다 보수 때문이다. 모두 다 가진 자 때문이다.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이거 안 고치면 본인 삶도 고단해지고 이런 사고방식이 주류를 차지하게 되면 나라도 힘들어지는 거죠 민주당 홈페이지 국민응답센터에 올라온 이낙영 전 당대표를 당에서 연구 제명해야 된다. 이런 종류의 여러분들 청원을 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오후 4시 기준으로 권리당은 3만 5천 명이 동의를 표시했고 5만 명이 동의하게 되면 당은 공식 답변을 해야 된다. 해당 청원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한 폭열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에 올라왔고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이재명 전 당대표를 비난하는 글도 쏟아졌다. 이재명 전 대표를 비하는 낙지 표현을 들어서 한줌 낙지 패거리는 나가라. 여기에서 이재명이란 것은 이낙영 전 대표를 이야기한 거죠. 낙지 한줌 낙지 패거리는 나가라. 참 대단한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제가 참 민주당에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살아가면서 제발 남한테 이렇게 덤탱이 씻기는 짓은 좀 하지 말아야 안 되겠냐. 이게 진짜 책임을 지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당대표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재명이 아니고 12년 전에 성남시장 시절에 문제를 그러니까 지금 모든 그런 진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미국에 있는 이낙영 정당대표도 그냥 참 곤혹스럴 같아요.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냥 갑자기 떼거리로 몰려와 가지고 낙지 때문이니까 낙지 나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옳지 않은 일이죠.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보수의 덕목이자 또 우파의 덕목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선택권과 자기 결정권과 그 다음에 자기 책임권이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문제는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명확한 입장을 피력하지 않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강성지지청이 이낙영계를 표적으로 삼아서 찍어내기 여론전을 연일 벌리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이재명 당대표는 이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본인도 곤혹스럽지 않겠습니까. 본인 지지청을 나무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죠. 오후 2시 무렵에 2일 오후에 비명계에서 2차 체포동의안이 오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고 하는 데 대해서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취재진에게 정쟁이나 이런 문제보다도 민생문제 이자폭탄 문제 전체 사기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라고 정치권에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동문수답으로 어쨌든 넘겼는데 어쨌든 참 개딸들의 정신구조는 좀 특별하고 특이한 것은 분명하다. 낙지 때문이 아니고 이재명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27일 날 여러분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의원들 앞에서 했지 않습니까 국회의사당에서 제가 이틀 전인가 그 부분을 다루었죠. 참 똑똑하다. 본인이 다 직접 쓴 건 아니겠지만 그 설명 이유서가 너무나 논리정연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법리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참 특히 이제 100원짜리를 10원 자기가 잘 아는 사람에게 10원에 팔아가지고 90원에 그런 손실을 입힌 것이 바로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는 걸 보고 제가 상당히 칭찬한 바가 있죠. 한동훈 씨가 참 똑똑하기는 똑똑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이 이제 전문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세계일보에 전문은 저는 이제 논문이라든지 글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신문 지면을 통해 가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이유설명서 부분에 대해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는 이유설명서에 그 부분을 그냥 단편적인 기사로 보는 것하고 이 그 설명서를 전문을 보는 것과는 상당히 좀 달랐습니다. 이 내용을 이게 이제 27일이죠. 그날 한동훈 이재명 체포동의안 판사 앞에만 나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제 27일 날 표결 들어가기 전에 한동훈 씨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세계일보가 전문을 소개했더구먼요. 전문을 소개했는데 또 중요한 부분은 고딕 처리를 해가지고 한번 읽어볼 만한 그런 좋은 아주 잘 쓰여진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잘 쓴 거립니다. 어떤 그 사건이라든지 현상을 설명할 때 재개인사 가운데서는 그런 비유를 잘 쓰신 분이 돌아가신 삼성그룹의 회장으로 계셨던 이건 이시죠. 그중에서 김영삼 정부에게 아주 미움을 샀던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사류는 정치고 삼류는 뭐고 이렇게 표현한 것 그런 비유법은 다른 문장들은 다 사라져버리지만 세월과 함께 사람들 뇌리에 오래 남아있는 거죠. 해미개요 논문처럼 써져 있네요. 이재명 의원에 대한 범죄 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여러분들 체포동의안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이유 설명서입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정진상 유동규 남욱들과 공모하여 2013년부터 2018년 사업시행 세부계획들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들어 공개 경쟁을 무력화시키고 남욱 등 유착된 민간업자들이 211억 원의 불법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쫙 시작이 되네요. 핵심부만 뽑아봤습니다. 대장동 개발에서는 땅 작업은 승남시가 원주민의 반발을 무시한 채 수용권을 동원하여 강제로 싸게 매입해서 해결해줬고 인허안은 아예 처음부터 이재명 시장 측이 김만배 일당과 한몸처럼 내통하여 진행한 사업이니 100% 보장된 것입니다. 세 번째 다른 경쟁자들도 못 들어오게 이재명 시장이 불법적으로 막아줬기 때문에 김만배 일당은 큰 수익을 가져갈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하지도 위험부담을 지지도 경쟁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9606억 원 중에 승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승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승남신민이 아닌 이재명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입니다. 핵심을 착하게 뭡니까 딱딱 잘라 가지고 이야기를 하네요. 사건의 본질이란 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핵심 부분만 계속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소결. 시간 관계상 일부만 말씀드렸지만 다수의 물적 증거들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사실관계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음으로 인적 증거입니다. 이 사건 관련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 한 명 한 명의 진술을 말씀드리기엔 시간이 부족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과 정진상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관련자들이 앞서 설명드린 혐의 내용과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두 명의 입에 의존한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게다가 핵심 관련자들은 자신의 불익과 행사 처벌을 감수한 채 진술 하고 있습니다. 유동규와 남욱 등 업자들 뿐만 아니라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 관련자들 조차 자신들이 내물공여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도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론 부분의 시작 부분인데 체포동의 필요성입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우일의 사건 성남 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것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입니다. 법률에 정한 구속사유인 도망의 염려란 화이트 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 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의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어야 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이나 대개 폐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고 수많은 이재명 의원의 공범들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따른 대한민국 행사사법시스템에 따라달라는 요청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 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토착 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결정이 2023년 대한민국의 상식과 법에 맞는 것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영장 동의한 가결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어떻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뺏 드렸네요. 이 소위 이유설명서 중에서 가장 앞건이라는 것은 이 사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100원짜리 물건을 10원에 팔아먹었다는 거죠. 100원짜리를 작당을 해가지고 10원에 팔아먹고 90원을 챙기도록 해줬다는 것이 사건의 요지인 거죠. 그거를 정확하게 뭡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하기에 정말 참 정해진 짧은 시간 안에 사건의 형심과 본질과 실체를 정확하게 의원들에게 그냥 전달되도록 의원들에게 전달되는 뿐만 아니고 언론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그중에서도 가장 앞건은 오늘 누락됐습니다만 은 100원짜리를 10원에 팔았다 는 거죠. 업자들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100원짜리를 100원이나 아니면 120원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90원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100원짜리를 10원짜리를 판 것이 바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비리의 실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아주 좀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28일 날 이 문제를 제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제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네요. 김중근 교수가 방송에 나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네요. 정말 참 설명 하나는 끝내준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한동훈 이재명 영업사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기막힌 표현이다. 진중근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이같이 아주 아주 쉽게 간략하게 의원들 앞에 잘 설명한 것이 이재명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의외로 31표의 반란표를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냐 그렇게 짐작한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제하고 이제 여러분들 평가가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차원에서 진중근 강운대 특임 교수가 한동훈 법무장관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요청 설명을 두고 기가 막히게 했다. 기가 막히게 잘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민주당에서 예상 밖의 다수 체포동의 찬성 기권표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진 교수가 추정했다. 기가 막히게 잘했다는 거죠. 저의 표현하고 똑같은 겁니다. 기가 막히게 잘했다는 거죠. 한동훈 장관은 지난 2월 27일 국회 본의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영업 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당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최대 손해입니다. 이 소위 사람들 가운데서 말장난을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대표와 계속 당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800억을 챙겼으니까 그럼 9천억짜리 여러분들 개발이익이 생겼는데 1,800억만 챙겼으니까 참 잘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뭐 간단 명료하게 뭡니까 격파하는 이야기를 누가 하는 거 하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이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거다 이야기죠. 그래서 당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고 최대 손해다. 주인은 90만 원 손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을 번 게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보게 되면 말장난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글의 시대가 아니고 말의 시대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유법을 써 가지고 간단 명료하게 이 사건에 대해 특별한 그런 지식이나 배경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그대로 이야기하게 이재명 성남시장이 100원짜리 휴대폰을 10원에 팔고 그리고 주인에게 10원의 이익을 가져줬다. 그럼 90은 어디 갔냐 90은 누가 먹었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90은 누가 먹었습니까 지금 알려진 것은 이재명 척과 김만배 일당이 먹은 거 아닙니까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는 거죠 진 교수는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포를 던지려다 한동훈 장관의 설명을 듣고 마음을 바꿔 쓸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보적인데 이미 뭐 체포동의안에 그런 투표에 들어올 때는 본인이 입장을 정하고 안 들어왔겠습니까 100원짜리를 10원에 팔고 고개 빳빳이 들고 내가 10원 벌어줬다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정리정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방송 준비하다 보니 이야 세상이 어째 이러냐 참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순식 씨 아들 이 학폭 피해자들 문제를 어디서든 조명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한국경제신문을 보니까 학폭 피해자의 동향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은 이렇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강원도의 명문 사립학교다 이런 걸 봐가지고 민사고에서 발생한 사건 같습니다. 민사고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숙사이기 때문에 좀 폐쇄된 그런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학폭이 8개월 이렇게 지속된 것은 학교 측도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사이에 피해자들이 얼마나 피해를 극심하게 봤겠습니까 이제 사건이 터졌는데 이제 정순식 씨가 법을 잘 아니까 가해자고 일단 사건이 터지게 되면 피해자를 분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학교 민사고책에서는 그걸 분리하려고 했지만 이쪽에서 계속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1심 2심 대부분으로 가는 사이에 피해자들이 계속 학교를 가해자하고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심리적으로 고통이었겠습니까 저는 참 자식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뿐만 아니고 정의란 측면에서 이번 사건은 참 심각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게 되면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시민사회단체가 아마 정순식 씨를 고발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정순식 수사 착수 그런데 뭐 이거는 이제 아마 공직자에 임명되고 난 다음에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노출시키는 것을 일부러 가렸다. 그래서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어느 정도 성까지 본인이 가렸는지는 알 수가 없고 동시에 이제 한동훈 장관 이야기는 많은 언론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하고 친분관계라든지 그다음에 한동훈 그런 법무부 장관하고의 그런 동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동훈 장관의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파악한 실상 이라는 것은 이번 건은 정순신 이란 사람을 추천한 사람은 경찰청장 이고 그다음에 한동훈 씨는 몰랐 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 는지 이렇게 그래서 본인이 직접 그런 가족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이야기 하지 않으면 그것까지 알아내기가 힘든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번 사안처럼 본인이나 가족의 인사나 행정소송 같은 송사 문제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조적 문제를 보완할 방법을 관계기관들과 해비어 보겠습니다. 한동훈 씨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그런 언론의 움직임들도 많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제가 볼 때는 몰랐을 가능성도 높죠. 왜 그런가 하니까 가족 사이에 일어난 일을 본인이 직접 소명을 하거나 진술하지 않으면 그러면 알 가능성이 현재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레지나 님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민사고라는 것은 도심지로부터 떨어진 곳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 습니다. 이게 폐쇄된 공간이거든요. 레지나 님 말씀이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 코나에 몰려 집단 괴로움을 당한 학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 점을 제가 조명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되는 전승식 씨가 대부분까지 끌고 가 가지고 어떻든 간에 가해자 하고 피해자하고 같은 공간에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너무나 내가 볼 때는 좀 비열한 일이고 학교 측도 그렇게 하지 않고 싶었지만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여러분들 괴로움을 당한 겁니다. 내가 상상만 하더라도 어떻게 여러분들 힘들었는지 그게 너무나 참 부당하다는 거죠. 부당하다는 겁니다. 이 내용 보시죠. 이게 한국경제신문 내용입니다. 학폭정순식 아들은 서울대를 갔는데 피해자인 피해학생들을 권한응을 보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썩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지 않다. 피해학생은 고등학교 졸업을 했지만 2021년 3월까지 대학 진학을 못했다. 이야기에 또 다른 피해자는 자퇴 이후에 해외로 나갔다. 여기에 대해서 좀 분노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른던 권력자들의 성추행 문제들이 문제가 됐을 때도 마지막까지 피해 여성들을 공격하거나 이지미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듬 말씀드리지만 물리적 폭력 못지않게 여러분들 중한 범죄가 어느 폭력이거든요. 댓글 같은 걸 보더라도 보면 우리는 별로 감각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외모를 비하거나 연령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욕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안 되거든요. 그건 범죄지 않습니까. 그 범죄를 여러분들 저지른 자하고 범죄 피해자를 몇 년 동안 같이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그게 우리 사회가 참 이렇게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정순식 변호사의 아들 정 모 씨가 학폭 이력에도 명문대학에 지나간 것과 달리 피해 학생은 졸업 이후에 이듬해까지 대학에 지나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 유명 자율형 사립과 정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관련 판결문 등에 따르면 정 씨가 학교폭력 피해를 본 동급식 A 씨는 2020년 2월 해당 자사고를 졸업했지만 그 해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고 이듬해인 2021년 3월에는 대학에도 지나 신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결석이 잦았다고 하니까 그 다음번에 결석이 피해자가 학교생활에 어땠는 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나옵니다. A 씨 뿐만 아니라 정 씨에게 유사한 방식의 학교폭력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B 씨는 2018년 자퇴 이후에 해외로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는 2017년 자사고 입학 이후에 A 씨의 출신 지역과 외모적인 특징 을 비하하는 언어폭력을 지속해서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정 씨의 괴롭힘에 심각한 충격과 정신적 피해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은 물론이고 극단적인 시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가 전혀 보호를 못 해 준 거죠 그냥 그러니까. 또한 고등학교 2, 3학년에는 2018년과 2019년 기간에 피해자 A 씨는 결석을 반복하는 등 학교생활을 순탄하자 하겠지 못했고 가해자 정 씨가 전학 결정을 받고도 불복 절차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A 씨가 등교하지 못한 날이 상당했으리라는 시해석도 있다. 버젓이 뭡니까 가해자가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험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기회가 다 제공이 된 겁니다. 문제는 이거가 범죄라는 사실을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뭡니까 인지를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자식들을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정순식 변호사에 대해서 나는 정말 책임을 묻고 싶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이 유사한 아들 들을 키웠기 때문에 아이들 아들들 키울 때 가장 많이 강조했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네 생각이 뭐고라는 것도 많이 강조했지만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 손에 이런 몸에 손을 대 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죠. 다른 사람 몸에 손을 대는 것이 폭력이지 않습니까 꼭 같은 것이 뭔가 아니 어느 폭력도 속한 거죠.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이게 여러분들 가해를 했을 때 이런 경우에 중벌이 내리지지 않는 것도 우리 사회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예사롭게 댓글 같은 거 보면 외모를 가지고 비하하거나 공격하거나 폭력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ac측이 불복 절차를 진행했고 결국 가해 학생의 진학 처분이 타당하다는 최종 결정이 대법원에서 2018년 6월 29일 나오고 이더메인 자사고에서 다른 고등학교 전학을 했고 그게 뭐 다 본인은 챙길 건 다 챙긴 거죠. 이게 여러분들 어떻든 간에 타인의 어떤 그런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이런 부분은 절대 있어서 안 되는 거죠. 이분 사건을 한국경제가 여러분들 피해자 학생들 입장에서 조망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 입 중심으로 한 번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본 거죠. 댓글 쓸 때도 여러분 좀 격조 있게 쓰시기 바랍니다. 난 참 그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학교 다니면서 폭력당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옛날에는 뭐 그게 일상적인 일 중에 하나였으니까 애플님 뭐 이념 문제가 있다 뭐가 있다 그렇게 하더라도 뭐 애들이 무슨 그렇게 이념적인 문제가 있겠어요.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이 피해자 가해자 문제를 또 정치적인 문제하고 엮어가지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제가 오늘 논평의 주제는 피해 학생들 피해자가 발생하는데 그걸 학교 측이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재가지고 피해자하고 가해자를 분리하지 못한 데는 정순식 변호사 그 끈을 사과하고 마치지 않고 계속해서 법정을 끌어가가지고 자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법원까지 끌고 갔으면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 여러분이 키우시는 그 자식이 피해를 당해가지고 폐쇄적인 공간인 기숙사에서 가해자하고 이런 피해자가 동일한 학교에서 오랫동안 다닌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문제를 여러분 보실 때 그걸 가지고 현 정부와 연결되어 있는 무슨 공격 소재로 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가장 여기에서 주목한 것은 사건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는 이야기 김소연 변호사가 뭐라고 이야기 하든지 간에 김소연 변호사 한 이야기를 내가 직접 들은 바가 없으니까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것이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다음에 뭐가 주어져야 됩니까 가해자의 소명기회를 주고 그런데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분명히 피해자 에 언어폭력을 한 거라는 이야기 죠. 그런데 그 언어폭력이 당사자 사이에 어떻게 이루어진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피해자가 이 정도로 뭡니까 상처가 심하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언어폭력을 가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다음에 어른들이 뭘 해야 됩니까 민사고나 학교라든지 이런 데가 뭘 해야 됩니까 복잡하지 않다고요 가해자고 피해자를 분리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선적으로 피해자를 보호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신적으로 상처를 엄청 심하게 받았으니까 분리를 시켜야 내가 주장해서는 왜 분리를 못 했냐 이야기죠 민사고나 학교에서 왜 분리를 못 했냐 여러분들은 뭡니까 양비로는 나갈 것이 아니고 아이를 가진 부모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죠. 자식이 민사고라든지 아니면 기숙사에 보냈는데 자기들끼리 뭐죠 언어폭력이 발생하고 아이가 이제 정신을 못 질 지경이 됐다. 그럼 누가 그걸 보호를 해야 됩니까 이걸 소송을 걸면 뭡니까 나는 다른 나라 같으면 엄청나게 뭡니까 가해 학부형이나 학교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인 거죠 대한민국 성폭력 같은 게 발생하게 되면 그 여성들을 많이 공격한 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야만적인 사회인 거죠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피해자하고 가해자를 왜 분리를 안 했냐 이야기입니다. 피해자를 분리를 못한 것이 난 주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가 훨씬 더 상처가 깊어졌다는 것이 내가 이해하는 방식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건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발생 하게 되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어른들의 책무고 학교의 책무고 그죠. 그걸 정순식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법을 잘 아니까 법기술자니까 검찰 여러분들 현직에 있었으니까 뭘 했습니까 그걸 2심 3심에 대법원까지 끌고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자식은 이제 뭐 학적부에는 어느 폭력이 안 적혀 있는가 서울대를 간 거고 그럼 그 사이에 여러분들 피해자가 얼마나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그걸 내가 지금 지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부모 같으면 뭡니까 대법원까지 끌고 가겠습니까 행편없는 친구들 인 거죠. 부모도 행편이 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도 보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발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는 이야기죠. 정순식 건으로 인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화살이 가는 것은 어느 정도 다 오늘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한동훈 씨는 모르는 일이라고 한다. 현재 본인들이 이실직구하지 않은 가족적인 문제는 알 수가 없다. 분명히 한동훈 씨에 대한 맨제부를 일정한 맨제부를 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사회가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이렇게 흔들려가 어떻게 되겠냐 이 이야기죠. 우리도 좀 반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이렇게 피해자 입장에 생각을 안 하면 박은순 씨 사건이 터졌으나 오근훈 씨 사건이 터졌을 때도 집요하게 뭡니까 특정 이념에 편향된 사람들은 여성 여러분들 피해자를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하고 그랬겠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되냐 이야기예요. 그게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사실을 뭡니까 왜곡하는 데서 다 오지 않습니까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 번 정리하게 되면 다른 학폭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가해 학생이 누군지 피해 학생이 누군지 그래서 가해자고 피해자를 일단 분리시켜야 되고 피해자를 딱 보호하면 가해자를 전학을 시키든지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해 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정순 씨처럼 법정으로 끌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같은 사건이 미국에서 만일 발생했으면 학교가 술을 당할 거라고 소송을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우리가 사회의 다른 사원뿐만 아니고 이게 우리 자식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실에 기초해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구분하자는 이야기죠. 김소연 변호사가 민사고 출신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민사고 출신이니까 학교를 보호하고 싶겠죠. 그러나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정순식 씨가 법정을 끌고 가든 아니든 관계없이 학교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학교가 전부로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럼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각에서 여러분들 분리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 학교는 왜 여러분들 질질 끌었냐. 그럼 본인이 검찰에 있는 권력자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렇지 않고서 여러분들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여기 말씀하시네요. 교장이 분리시키라고 지시를 내리면 될 것을 방치했다면 학부모와 교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나는 교장이나 교감이나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검사가 뭘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내 자식 문제라고 생각하면 이게 진짜 여러분들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찌끄림인데 모든 사람들은 다 가해자 중심으로 보도를 했지만 오늘 한국 경제가 피해 학생들 중심으로 한번 조명을 한 겁니다. 학교가 당연히 뭡니까 어떤 경우라도 그걸 분리해야 되는 거죠. 진짜 소송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어떤 사건이나 사안에 대해서 무슨 좌판이 우판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사실이 뭐냐 옳은 게 뭐냐라는 부분들을 제대로 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죠. 민사고 들어갈 정도면 똑똑한 아이들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황교안 씨가 이 정광훈 목사를 고소한 그런 일이 있었네요. 황교안 정광훈 고소 두 분 다 이제 친분 있는 분들이니까 공천 대가로 50억 받았다. 거짓말 국민의힘 38전당대 당권 주장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단임 목사가 과거 자신이 당대표를 할 때 총선 공천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가지고 이제 황교안 전 당대표의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니까 정광훈 목사를 고소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저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공천과 관련한 사의로 총선이죠. 누군가가 황교안한테 공천 받으려고 돈을 50억 원을 줬다고 한다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총선에서 공천과 관련한 단돈 1원 한 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공천에서 돈이 오가지 않는 깨끗한 정치를 공략으로 내걸었습니다. 정광훈 목사의 거짓말과 모함 정말 도가 지나칩니다.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종합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앞으로 그동안 정광훈 목사가 저에 대해 가전 비방과 거짓말했던 사실들에 대해 추가로 고소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제 황교안 전 당대표는 현재 3월 8일 날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에 치열하게 경합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독자들 의견을 한번 쭉 읽어보니까 황교안은 돈 받을 사람은 아닙니다. 그건 잘못 짚었습니다. 이 18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를 했는데 여러분 그냥 정광훈 목사가 그냥 한번 해본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세상에는 여러분 살면 내가 뭐 황교안 씨가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뭐 이거를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게 좋겠다. 세상에는 정치인들 가운데 나무의 돈을 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얼굴이 좀 두껍게 내가 보는 황교안 전 당대표는 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대개 사람을 만나보게 되면 사람을 만나보게 되면 대개 사람을 알죠. 그런데 황교안 씨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인물이 아닙니다. 저도 이런저런 경험들 해가면서 느끼는 것은 세상에는 그렇게 남 돈을 그냥 꿀꺽꿀꺽 잘 먹는 그런 사람이 있죠.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그런데 황교안 씨는 그렇게 돈을 받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좋지 않은 능력이지만 그 능력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죠. 본인 성품 자체가 그렇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정강훈 목사가 조금 그냥 말을 실수를 안 갔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하고 여러분 옛날에는 공천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4.15 총선 관련해서 미래통합당 공천이란 것은 상당히 공정하게 치뤄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소위 이야기해서 막판에 몇 사람에 대한 부분들은 이견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황교안 당대표 이도대로 그렇게 포함이 됐지만 그 이전에 이루어진 공천 과정을 보게 되면 금전이 오갈 그러니까 황교안 당대표에게 돈을 줘 가지고 공천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별로 없었던 거죠. 물론 저도 이제 그 위성정당이었던 공천관리위원 때문에 황교안 씨하고 그렇게 썩 상큼한 관계는 아니죠. 쫓겨나다시피 나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적인 문제를 떠나 가지고 제 이야기의 요지는 황교안 씨라는 그런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든지 그런 자세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내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 소위 공천 사이로 총선 이전에 미래통합당의 공천 과정을 보더라도 황교안 씨한테 돈을 주가 공천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없는 거죠. 그거는 그 당시에 제가 그 내막을 완전히는 모르지만 그 직언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공천과 관련해서 돈을 좀 주고받기는 받는 모양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공천을 했을 때 쫓겨나왔는데 그때 여러분들 초기에 있었던 사람이 나중에 리스트에 포함이 됐는데 당 관계자들이 와 가지고 얼마를 주면 당신이 계속 리스트에 있도록 하겠다. 그런 이야기는 제가 당사장께 직접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다 돈을 주고받기도 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뒤에 알게 된 거지. 황교안 씨가 이런 돈을 받았으면 지금 뭐 정치 생명이 무난하겠습니까 정치 생명을 다 끝냈겠죠.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돈을 받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이 내용은 아주 민감한 시점에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대중동원역도 있고 정광훈 목사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황교안 씨는 즉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한 것 같네요. 뭐 이런 부분을 두고 여러분 이제 제가 하나 당부하고 싶은 건 지금 단톡방이나 이런 데를 들어가 보면은 그냥 뭐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다 파당이 지어가지고 싸우잖아요. 파당을 지어가지고 사실이나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누구 파다 누구 파다 꼭 조선조하고 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냥 그 피 속에는 당파성이 엄청나게 짙은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게 너무너무 싫거든요. 우리 편이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편이라도 여러분 뭡니까 그 사람이 잘했으면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우리 편이니까 죽도록 뭡니까 우리 편은 모든 게 다 지고지순한 것이고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나는 뭐 아주 진절머리가 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옳은 것은 옳다고 이야기하고 또 잘못된 것은 잘못되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어쨌든 오늘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 아무리 봐도 이 양반은 돈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가지고 이제 1주년이 24일이지 않습니까 1월 24일 의외로 댓글을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 민병대가 돈 받스 우크라이나의 동부지역에서 행한 가혹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하고 그리고 이제 푸틴을 옹호하는 그런 댓글들이 꽤 많기 때문에 제가 한 몇 차례 정도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부분들을 외부 전문가의 그런 입장을 소개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이 나오는데 푸틴이 이렇게 도발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거를 용인할 수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우크라이나 나라가 독립국가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본 국민들이 자주적인 결정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토의 동진 때문에 내가 푸틴이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침략했다 전문의 여러분들 국민대학의 정재원 교수님입니까 말씀 잘하셨대요 나토의 동진 때문에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략했다면 왜 엄은 우크라이나 때리냐 그냥 나토 여러분들 동맹국가하고 전쟁을 벌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좌익들이랑은 기본적으로 모두 뭡니까 거짓말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거짓말에 놀아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푸틴이 도발이 과연 그렇게 합당한가 이제 오늘 우연히 여러분들 방송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핀란드가 소련의 여러분들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래도 이런 핀란드란 나라가 저렇게 독립국가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핀란드는 또 전쟁을 치뤘죠 완전히 소련 함께 이런 복속당한 전쟁도 있대 죽기 살기로 싸웠잖아요 그 작은 나라가 이게 이런 보시게 되면 이게 핀란드란 나라인데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1000km 이상으로 소련하고 접하고 있네요 이 여러분들 이 압제적인 정권하고 1000km 이상을 여러분들 국경을 접하면서 또 독립국가를 유지한 게 참 핀란드 사람들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러시아 연방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핀란드가 여러분들 국경을 접하고 있고 그다음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가 여러분들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벨라루스라는 나라는 아주 친소국가이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들은 계속해서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아마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가 EU에 속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그건 나중에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러면 핀란드가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핀란드가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 나토에 가입한다는 거거든요 두 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다 여러분들 핀란드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눈앞에 두게 됐다 유럽에서 러시아와 가장 긴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는 나토와 무려 1340km의 국경성을 체로 접하게 된다 다만 스웨덴은 나토 회원국인 티르키에 의해 반대에 가로막혀서 당초 핀란드와 스웨덴이 약속했던 동반 가입이 무산될 가능성이 떡하겠다는 예측이 나온다 핀란드란 나라가 나토에 가입한 겁니다 가입이 이제 확정된 것은 아닌데 거의 가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나토의 동진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 우크라이나가 여러분 자주적으로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침략할 수밖에 없었다 그와 같은 푸틴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거죠 약한 국가만 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핀란드가 여러분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왜 나토에 가입하지 못하냐 그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핀란드는 나토 가입하도록 내버려 두면서 침략하지 않으면서 우크라이나는 왜 침략하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들 이야기도 듣지만 항상 공정하고 공평하게 사실이 무언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돼야 그래야 뭡니까 푸틴안께 박수치는 일은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참 대단한 나라지 않습니까 1340km를 국경을 접하고 엄청나게 러시아의 지배를 공격을 받아가지고 전 국민 가운데 상당수가 죽었죠 핀란드하고 러시아 전쟁에서 그러면서 불러가고 핀란드가 결국 독립국가를 유지했는데 이 나라가 이제 결국은 중립국을 포기하고 나토에 가입한 겁니다 그럼 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나토에 가입할 수 없냐 이야기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왜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냐 우크라이나가 이러면 나토에 가입하기 때문에 나토가 자꾸 동지내가 이러면서 소련을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가 침략했다 우크라이나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스베덴과 그리고 핀란드가 군사 중립국으로 지위를 결국 포기한 겁니다 유럽에서 러시아와 가장 긴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할 경우 러시아의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한 여당 의원도 있지만 핀란드는 이번에 푸틴 주도로 우크라이나 침략하는 걸 보니까 당연히 핀란드도 침략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겠죠 그래서 그냥 오랜 기간 동안에 군사 중립국 위치를 포기하고 나토에 가입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아주 간단할 것 같습니다 제 논리가 여러분 잘못된 게 있습니까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핀란드 모두가 다 러시아 국경을 접하고 있고 핀란드는 오랫동안 군사 중립국의 위치를 차지해 왔고 1340km나 러시아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결국은 오랫동안 유지했던 핀란드가 군사 중립국 지위를 포기하고 나토에 가입했다 그럼 당연히 핀란드를 때려야 되는 거죠 왜 가입하노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가치관이 혼재되고 세계관이 혼재되는 그런 시대지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옳은지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어둠인지를 우리가 착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러면 선전 선동되어 가지고 우르르 이리저리 그냥 뭡니까 그냥 몰려다니면 안 되는 거죠 항상 이러면 깨어 있어야 되고 당신 생각은 뭐냐 내 생각은 뭐냐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정이냐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기냐 무엇이 빛이냐 무엇이 어둠이냐 어둠의 세력들이 너무나 강하지 않습니까 한편 핀란드는 최근 러시아와 접한 국경에 철조망 설치를 시작했다 1340km 이러면서 철조망을 설치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네요 높이 약 3m로 일부 지역에는 감시카메라와 학성기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투입되는 예산만 해도 약 5330억이다 하루 만에 8500명이 넘는 러시아인들이 핀란드 국경을 넘어온 적도 있다 핀란드도 스스로 보호해야 되는 거죠 핀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에서 유럽을 도피하는 길목으로 사용되어 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 위협 외에 징집을 피하라는 러시아인들이 이곳에 몰려진 것도 주요 원인이다 푸틴은 제정신이 아닌 거죠 한마디로 세계사를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나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러시아에게 수백 년간 핍박을 받아온 핀란드가 이제 나토에 가입하면 당분간이나마 큰 숨쉬고 조금 편히 살겠네요 약속 핀란드가 러시아 옆에 붙여서 그동안 큰 고생을 하고 살았습니다 핀란드에 나토 가입을 축하합니다 우리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세계 역사를 교역의 확장 역사 자유의 확장 역사 개인의 기본권의 확장 역사라는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와 같은 세 가지를 기업는 어떤 종류의 단체나 국가나 개인들은 반문명적인 것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홍콩 사태도 봐야 되고 중국 공상당 문제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우크라이나 여러분들 침공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고 푸틴의 여러분들 은행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반듯한 세계관을 갖고 보게 되면 우리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들도 착하게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누가 옳은지 누가 피해자인지 누가 가해자인지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참 올바름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데 제가 전번에 하다만 올바름의 선택에 대한 문제를 오래전에 제가 50대에 썼던 고전강독이 다시 정의를 묻다라는 그런 책에서 여러분들 몇 구절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옳은 것이 뭐냐 이야기죠 특히 지금 한국 사회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목말라하고 갈증을 심하게 느끼는 것이 옳은 것이지 않습니까 옳은 것 올바른 것 저도 이렇게 숨이 탁탁 막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남녀 노소를 불만하고 옳은 것에 대한 부분을 그냥 깔아뭉개고 쓰레기통이 쳐넣고 하는 것이 너무나 여러분들 참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세상에는 옳은 게 있지 않냐 이야기죠 옳은 게 마치 우리가 새벽에 빛이 여러분들 밝혀지기 이전에 새벽력에 보게 되면 동력에 여러분들 큰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별과 같은 것이 옳은 것이지 않습니까 해시오도스라는 그런 오래전에 그런 작가가 쓴 노동과 나날이란 글을 보게 되면은 세상을 사는데 악득이 덕보다도 쉽고 또 힘들기만 하고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그런 덕의 길 정의의 길을 사람들이 누가 가려 하겠는가 이런 내용을 담은 시를 펴낸 적이 있죠 이 책 안에 여러분들 나오는 내용입니다 고전강독이라는 책에 나쁨은 쉽게 얼마든지 취할 수 있지 그 길은 평탄하면서도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네요 악을 범하는 것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훌륭함 앞에는 신들이 땀의 고역을 치르게 해 놓으셨으니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덕의 길을 가는 것 정의의 길을 가는 것 진실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 길을 쉽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한민국도 지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사람들이 그냥 뭐 악이라도 그냥 눈 감고 다 그냥 채택하지 않습니까 오래 전에 해시오도스라는 그런 작가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쁨은 쉽게 얼마든지 취할 수 있고 그 길은 평탄하고 아주 가까이 있지만 훌륭함을 향한 길이라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책을 보니까 올바름이란 것이 뭐냐 한자 표현으로 하면 올바름이란 게 정의이지 않습니까 나는 소크라데스와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50대에 썼던 고전강독이란 책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공병호란 사람은 50대 공병호입니다 저는 소크라데스와 마찬가지로 올바름 정의란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보편다당한 절대 가치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상대주의자가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협하거나 불의에 입구하지면서 손을 잡거나 악과 사바사바를 하거나 거짓말을 퍼뜨리거나 범죄의 이름 침묵하거나 이런 것을 저는 못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옳은 것은 쓰레기통 이러면 쳐박아버리고 그냥 내가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정의란 게 세상에 어디 있노 강자가 다 정의고 그냥 내가 떠드는 것이 정의다 이런 것이 지금 신문에 뭡니까 도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보니까 남양주의 김용민 젊은 그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 사람이 주장했더구면요 당원 투표해가지고 이재명 여러분들 체포 동의안 부결을 다 물리치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개딸들 다 동원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쟤들은 또 온 것은 저 양반한테는 정의고 그는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말하는 것이 정의고 내가 떠드는 것이 정의고 권력을 잡은 것이 정의고 모든 게 뭡니까 정의랑 상대적인 거지 뭐 별거 없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면 내가 여러분들 젊은 나라 했던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정의란 것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한 절대 가치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민사고 내부에서 여러분들 가해 학생이 생기고 피해 학생이 생겼으면 교장이란 사람은 가해 학생을 여러분들 분리시키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것이 교장에 취해야 될 정의의 길이란 것입니다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거기 되고 뭡니까 무슨 뭐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도덕적 상대주의자가 취할 거나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원전 4세기에 아데네이의 소피스트들 궤변론자들은 도덕적 상대주의자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여러분들 뭐죠 그냥 떠들고 있는 사람들 신문에 이름께나 올리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뭡니까 도덕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윤리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선 콧방귀도 안 끼는 겁니다 악을 저질놓고 선이라고 여러분들 고함치고 부정의를 정해놓고 뭡니까 정의라고 이러면 고함치고 어마어마한 이런 불법을 뭡니까 마치 똥을 싸듯이 갈개 놓고도 뭡니까 난 똥 안 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다 여러분 기원전 4세기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소피스트와 똑같은 정의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데네이 소피스트들은 사람은 저마다의 생각이나 의견을 가질 수 있으며 이것이 지식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였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다 생각이나 의견이 다는데 정의가 어딨노 내 생각이 정의지 내 의견이 정의지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는 세상은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지만 지금하고 그때는 똑같은 겁니다 그냥 떠들고 거짓말하고 뭡니까 돈 퍼먹고 뭡니까 그냥 얼굴 첫 판 깎고 뭡니까 자식들이 고생하던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해먹고 그냥 가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인허가권을 행사해가지고 수천억을 이러면 시세차익을 뭡니까 김만배 일당에 들려주고 나서도 내가 뭘 잘못했나 1800 여러분들 몇십억 정도를 성남신민학 이름 돌려줬는데 한동훈이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00원짜리 휴대폰을 뭔가 10원짜리 팔고 당군 이래 최대치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명쾌합니까 100원짜리를 100원을 최소한 팔아야 되는데 10원을 팔고 90원을 여러분들 뭐죠 만배 한 개 다 줬는데 그게 옳다는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도덕적 상대주의자들인 겁니다 정인 그따위 없다 이야기죠 불법 그따위 없다는 겁니다 도덕 그따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한테 이익이 되고 그러면 다 그게 정인 거지 별거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그때나 지금의 똑같은 겁니다 여기 보면 반면에 소크라데스는 이것은 위험한 생각이며 무엇이든 척도나 기준 그리고 본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기준이란 게 항상 엄격한 기준이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의견이 아니라 지식이라고 생각했다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죠 김용빈 의원은 내 의견이 정이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나는 뭐라고 하는 건 당신 의견이 어떻게 정이냐 그건 개똥철학이지 정의라는 것은 만족시켜야 될 척도나 기준이나 본이 존재한다는 거다 정의는 정의인 거고 정의가 아닌 것은 정의가 아닌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막 개판처럼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떠드는 게 다 뭡니까 진실이 되는 겁니다 너무 낙당할 필요 없죠 어차피 세상이라는 것이 기원전 4세기 아데네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헛소리하면서 먼저 정의라고 떠드는 친구들이 많고 그래서 소크라디스는 나중에 죽지 않습니까 독배 마셔가지고 소크라디스는 자신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단순히 의견에 불과한 것을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스스로 깨우치도록 돕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선지자 역할을 한 거죠 너가 얼마나 무식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꾸짖다 하면 뭡니까 에라이 영감이라고 사약이나 먹고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대한민국 사회도 도덕적 상대주의자하고 도덕적 절대주의자의 대결인 겁니다 정의의 기준도 없고 올바람 기준도 없고 그런 겁니다 그 길은 쉽다는 거죠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숨길 수가 없잖아요 모든 걸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사람의 가치관 문제니까 소크라디스의 주장이라는 것을 한 번 들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제가 이 도덕놈들 시리저 도덕놈들 시리저를 1권을 여러분 이렇게 낸 게 1월 달입니다 1월 달 내고 그 다음에 이제 2권 3권 여기 보시는 2권 3권은 이제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를 분석한 책들입니다 이거는 지금 한국인들이라면 꼭 한 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권을 내고 그 다음 이제 다가오는 4월 1일 날 이제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3주년 되지 않습니까 3주년 시점에 이제 4권 도덕놈들 4권 2020년도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게 이제 나오고 그 다음 이제 5월하고 6월 사이에 2022년도 지방선거를 다룬 5권 6권 정도를 제가 펴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판매량들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각오를 했지만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참 한국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중요하고 또 어렵기는 하지만 자신의 기본권이나 참정권이 박탈당했을 때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적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 이 문제를 여러분께서 한번 깊이 인식하시고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 도덕놈들 시리즈를 이 도덕놈들 시리즈를 좀 구매해 주시고 구매해 주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셔야 그 다음에 제가 2017년 대통령 선까지 계속 이 책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책이 나와야 그래야 우리 공직선거에서 어떤 일들이 그동안 일어났는지 그게 이제 그냥 과거의 일이 아니고 현재 진행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지를 그거를 좀 더 확실하게 이름들 하기 위해서는 문건으로 된 증거자료들이 이렇게 기록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유튜브 방송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만 유튜브 방송이란 것은 그냥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플로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스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록을 남겨야 그래야 이런 일들을 저지른 사람들도 조심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이 이 문제를 거론할 때도 책을 읽어보면 야 이게 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교정을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책을 구매를 하셔서 정말 줄을 그어가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지 그래서 제가 뭐 상업적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깊은 관심이나 이런 것은 가진 적이 없지만 어쨌든 생산 비용이 계속적으로 나와야 그 다음 또 책을 내고 그 다음 책을 또 내고 그 다음 책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책은 기념지 전시회입니다 공직성을 이렇게 그냥 완전히 까발기고 낱낱이 그냥 세상에 드러낸 것은 거의 앞으로도 안 나올 겁니다 이런 거가 그래서 제가 힘을 모아 가지고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이렇게 좀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보니까 뭐 국제결제은행에서 이제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문제를 다뤘는데 그게 여러분 다 보면은 선거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선거 문제가 정말 앞으로 대한민국의 향방을 어마어마하게 바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그런 시간을 들여 가지고 뭐 제가 억지를 부리거나 기본전 4세기에 아데네소피스트처럼 무슨 말을 꾸며 가지고 의견을 내거나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팩타 사실이죠 숫자를 통해서 본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니까 이 문제들이 많이 이렇게 알려져서 역사의 물꼬를 좀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PM com e . E